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전철역에 대해서는 인천가좌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가자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에 있는 수도권 전철 경위 중앙선의 전철역이다. 2역부터 효창공원압역까지 지하구간이다. 2009년 복선전철 개통 이후 통근열차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서울역 방면 경해본선 지상승강장의 경우 지하로 역무시설이 이설되기 전에는 경위선 전동열차 전용으로 임시 설치한 고상홈승강장과 역사출입구간의 거리가 멀고 열차를 탈 때 철도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운행을 마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는 2역까지 온 뒤 본선 선로 옆에 있는 연결설로를 이용하여 수색차량사업소로 회송한다. 구역사 시절 승차용 게이트는 안전을 위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전동열차가 올 때만 개방하였다. 이는 수색차량사업소로 향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입출구열차와 고향차량사업소 및 행신역으로 운행하는 ktx 통과열차가 많고 승차할 수 있는 전동열차가 드물게 다니기 때문이다. 가자역의 역무시설이 지하로 이설되면서 출구 3개가 설치되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구역사 방향으로 1개 건너편의 마포구 성산 2동 쪽으로 출구가 2개 신설되었다. 그 대신 지상의 구역사는 개통되고 얼마 후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2014년에 남가자동 측의 4번 출구가 완공되었다. 따라서 건널목을 거치지 않고 지하를 통하여 용산선 지하승강장과 경해본선 지상승강장 성산 2동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용산 방면 용산선 지하승강장 역시 수도권 전철 경위중앙선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능공역과 화전역에서 선로를 바꾼 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용산선 선로에서 지하로 진입한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와 경위선 구간 급행열차를 제외한 지평행 급행열차는 정차한다. 이전 역사는 지상에 있었으나 현재는 역무체계가 지하로 이전되었고 승강장은 지상승강장 지하승강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상에 정차하는 서울역행 전동차의 경우 배차 간격이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경위선 승강장은 1면 2선 섬식 승강장이고 용산선 승강장은 2면 2선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홍재천의 지하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로가 깊어서 용산선 승강장은 지하 4층에 설치되었다. 용산선 밑에 있는 공항철도 철로도 마찬가지로 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깊은 지하에 나란히 통과한다. 2009년 자료는 개통일인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84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2007년 6월 3일 수도권 전철을 위한 공사 중에 선로 노반이 침화되어 붕괴.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서울역 용산역 및 수색차량 사업소를 오가는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당시 신호체계 통신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대용폐색 신호체계로 열차 운행을 통제하였다. 2012년 8월 20일 새벽 공사장에서 용산선 구간 복선 전철화 공사 중 홍대입구역에서 고압 케이블을 싣고 가자역으로 향하던 화물용 객차가 앞선 객차와 추돌하여 사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화물용 객차는 기아 세레스 4륜 구동 트럭을 불법 개조한 차량이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가자역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